자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기아 화이팅! 기아! 기아! 포기하지 말고 4층 5층 다같이! 기아! 화이팅! 기아! 화이팅! 자 이번 타점은 김호령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외로 갑니다! 김호령! 오오오오 김보령 오오오오 김보령 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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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령! 타이뤄즈 김보령 오오오 김보령 오오오 김보령 호요오오 김보령 오령 오령 김호령 타이뤄즈 김보령 화이팅~! 창 Evil Six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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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홈런! 넘겨버려라! 넘겨버려라! 안타 홈런! 날겨 버려라! 안타 홈런! 안타 홈런! 안타 これ 못 은혜! 안타! 홈런! 네, 루구요! 안타! 이선진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선진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의 힘이 됩니다! 이선진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의 힘이 됩니다! 이선진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의 힘이 됩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씩 외쳐 우리! 아! 김성태! 이선진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의 힘이 됩니다! 이선진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의 힘이 됩니다! 이선진 선수에게 박수와 함성의 힘이 됩니다! 이리 Fang to warm up!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됩니다!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서 4층! 5층! 쿨카운트! 보렁이 기운으로 가자 symbolism 우리 이창진 성도 신발 끈 매야 돼 자 이럴 때 우리 힘을 줍시다 다 같이 쩍쩍쩍쩍쩍쩍 이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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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을 위해서라도 더 큰 응원의 박수 경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멋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여러분들이 응원 덕분에 우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록 승패는 아쉽지만 내일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처럼 열대응원, 열정적인 응원 내일도 부탁드리구요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멋진 응원과 공연으로 함께해준 치어리더 그리고 응원단 스태프들 그리고 MC영어에게도 경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어떻게 맨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일부터 다시 연승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내일도 6시 반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이버즈의 후원단! 후원단 짠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타이버즈의 후원단! 타이버즈의 후원단! 타이버즈의 후원단!